저것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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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크레이지. 크레이지. 소금, 두부, 뒷 eternity. 소금 팽이버섯 오징어 소금 소금 stud과 채소임도 나서 벗겹는 중 모짜렐라 크로스마슬 양배추 무우를 세제해줍니다 변달 rosin 과일 계란 투비 청양고추를 구워주세요 바삭바삭 설탕 팽이버섯 간장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말이너로 볶은 후추 먼저 볶아볼이에요 계란을 잘 보내면 계란말이너로 볶을 거칠게요 계란을 볶아놓아요 계란말이 너무 MAG 계란을 볶아주세요 계란을 볶으면זה가 texting계란 부추 tinted 자, воздуh 인도네시아 Hydraulic 오잘불로 양념과 맥주 라에다가 파슬리 정몰입니다. 오늘은 비빔냉면과 돼지갈비 준비해보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9점은 안 되니까 일단 계란을 좀 빼고 맛있게 잘 먹어야 됩니다. 오늘의 주문은 오늘의 주식과는 오이 반죽이 잘 먹었어요. 오늘의 주식과는 ,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식과는 이게 너무 맛있다고 해요. 오늘의 주식이 재미있는 주식이 그냥 먹어야 해요. 와우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야 진짜 맛있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쌈 한번 갈까요? 쌈? 쌈이니까 대한민국 쌈이 또 맛있잖아요 쌈이 더 맛있죠 쌈이 더 맛있게 할부는 좀 작게 쌓여야 돼 너무 싸갖고 아 이거 제대로인데 안 되겠다 한 번 더 한 번 더 쌈 세번이니까 아직 이겁니다 이해해주세요 쌈 세번 야 근데 이게 쌈이 진짜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진짜 배고플 때 먹으니까 이거 쭉쭉 들어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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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진짜 놀아 여기 이렇게 맛있다 고소한 맛 소스 김치 고소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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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원한 비빔냉면과 돼지갈비로 원기 회복하십시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